.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. 네가 드디어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구나. 자꾸 혼목으로 이를 치밀어 오르게 하더라고요. 이 새끼 죽이고 지국 가겠습니다. 아이. 머리. 아이. 오늘 사람이 되어가겠습니다. 이혜림입니다. 남편 김영찬입니다. 딸아이 집에 오늘 처음 가봅니다. 너 아빠 짐 가져오잖아. 불효야. 그냥 택배 보내지. 이거 자체가 짐이야. 지금은 한 잔 할만해. 이만큼 소주 달고 우리의 DNA지. 술 DNA. 안녕하세요. 배우 정혜성이고요. 지비가. 지비지. 이리 왔지. 2층으로 올라와 봐봐. 민족거리지 말고 빨리 온다. 집이 굉장히 높네요. 이런 보통은 필리핀에만 흔들어 왔는데.